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제발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 너무나도 아쉽지만 좀 이왕 기다리기로 한 거 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오늘 또 아직 뭐 시장 자체는 끝나지는 않았지만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 안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장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 결국에는 매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인이 들어오니깐 기간이 나가고 외국인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이 계속해서 좀 개인들이 나가야지만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이런 것들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가 결국에는 오르려고 하면은 기간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셀트리온이 지금 당장에 뭐 이슈가 있어서 이슈가 있어서 뭐 빠지는 것 라기보다도 뭐 시장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뭐 다른 이슈가 있는 것보다도 좀 시장이 밀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같이 좀 밀리고 있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이제 공시 자체가 나오진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다 보니까는 좀 실망 매물 자체도 좀 나오고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좀 그래도 계속해서 좀 기다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 그 공시가 나오면은 올라갈 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누구나가 다 알아요 왜냐면은 레키로나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급해요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제 여행 금지 권고 국가수를 여행 금지 권고 국가수를 이제 전세계 80% 까지 늘릴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치료제가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일본 인도 브라질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또한 급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료제가 정말 급해요 급한데 지금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이제는 기다리다 보면은 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기는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때까지는 뭐 저는 일단 뭐 홀딩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 놨어요 100%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오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무료방 주소 링크랑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랑 같이 보내드릴 거에요 딱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것만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혹시라도 뭐 유출이 유출이 되거나 좀 이런 부담감을 가지실까 봐 말씀을 드리시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우리가 무료방에서 같이 추천주도 매수를 하고 있고 뭐 시장 이라든지 아니면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브리핑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오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3사 합병에 대해서도 아직 모멘텀 자체는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이 2019년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제 2019년도에 주주들이 원하면은 3사를 합병을 하겠다고 밝혔던 부분도 있고 3사 합병 이슈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3사 합병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큰 우리나라에서도 제약 바이오 회사 시총이 높은 좀 거대 공룡이 탄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못 동네 구멍가게 합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순탄 치는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새로 설립되는 지주사의 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이 기존의 20% 에서 30% 로 늘린다 라는 내용적인 부분도 있고 일단은 조금 순탄 치는 않을 수 있지만 아직 모멘텀 자체는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뭐 램시마 sc 라든지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 이쪽에 대해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이외에 신규 파이프라인이 ctp 4일 4일도 이제 임상 일상을 개시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진단 키트 사업도 영위 중이고 이제 다케다 제약 영업 양수로 이제 1분기 뭐 실적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되는 뭐 이슈들 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할 뭐 여지는 전혀 없어 보이고 뭐 재무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좀 우리가 지금 당장의 뭐 시장 빠지는 거에 거에서 뭐 일일이 할 필요가 있다 라기 보다도 우리가 좀 오래 끌고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차피 우리는 좋은 회사에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지는 거 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기다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실적이 이제 일시적으로 미국 매출 비중 감소 여파로 인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아쉬운 실적이 예상이 된다 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2분기 부터는 이게 또 정상화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전 품목들이 고르게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램시마 에스시는 1분기를 기점으로 EU5 포함 주요 유럽 국가 승인이 이루어진 만큼 2분기에서 3분기부터 매출이 고성장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은 꼭 레키로나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성장 가치가 있는 회사가 셀트리온 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단기성으로 뭐 공시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기다린다 라기 보다도 장기적으로도 플랜을 갖고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 놨어요 100%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없이 편안하게 오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쪽 번호로 이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무료방 주소 링크랑 이제 비밀번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랑 같이 드릴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공부도 진행을 하고 추천주도 매수를 하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 우리가 주식을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없이 편안하게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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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